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그 열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두 차례 방송에 걸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발생과 전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정리하는 의미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 난망지경까지 키워온 정대협, 정의기억연대의 주장은 과연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대협은 위안부를 국가공권력이 폭력으로 강제한 성노예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동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분여자를 강제로 연행했다는 게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위안소의 생활인데 위안소에 감금돼서 위안부의 생활을 그러니까 성적 위안을 제공해야 하는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라고 하는 게 또 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측면을 가지고 위안부를 성노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한 번 보신 그림입니다만 영화 귀향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병사들이 한 어린 소녀를 거의 강제로 끌고 가는 거겠죠.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그림은 이번에 학당에서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자를 내면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동네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거기서 일본 헌병한테 붙잡혀서 위안부로 끌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걸 이미지화한 겁니다. 이렇게 살펴본 두 장의 사진과 그림이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군 위안부가 되는 경로에 관한 일반적인 기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일본 정부나 일본 군이 무슨 징병이나 징용처럼 강제로 군여자를 끌어간 건 아닙니다. 일본군이나 일본 정부가 분명히 관여를 했습니다. 동원 과정에서 관여를 했는데요. 일본군이 위안소 업자를 선정하고 위안소 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모집업자가 조선에 와서 조선 군여자를 데리고 일본군 주둔지까지 중국이든 동남아든 일본군 주둔지로 여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관원이 예를 들어서 여행증명서라든가 이런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런 정도지 일본 군권력이 강제로 특정 분여자들을 위안부로 끌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위안부 증언록을 검토를 해보면 극도로 가난한 집에 딸이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혹해서 모집업자를 따라가거나 같은 이유로 부모가 전차금, 미리 돈을 받는 거죠. 전차금을 받고 딸을 모집업자에게 넘기거나 혹은 그 가난한 집에 딸이 친척집이나 남의 집에 보내져서 민며느리나 식모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모집업자에게 넘겨지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정대엽 연구팀이 옛 위안부들을 인터뷰해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이라는 제목인데요. 모두 다섯 권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네 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왼쪽부터가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대개 93년부터 2001년경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이 1권부터 4권까지 54명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 취업건유나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지의 인신매매로 인해서 위안부가 되었다라고 답한 경우가 전체 54명 중에 36명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이고요. 반면 유괴라든가 납치 때문에 즉 폭력에 의해서 위안부가 되었다라고 답한 경우가 18명이었습니다.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건유나 인신매매로 위안부가 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옆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 후반에 한 인터뷰일수록 그러니까 이 표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이죠.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 한 인터뷰일수록 유괴라든가 약취, 납치 때문에 위안부가 되었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높아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90년대에 시간에 갈수록 위안부 운동이 격화되었는데 이렇게 위안부 운동이 전개될수록 응답자인 위안부 할머니가 질문자인 정대협 측 연구자가 기대하는 대로 그들이 희망하는 방향대로 즉 강제로 끌려갔다는 대답을 한 비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실제로 유괴라든가 약취 또 납치로 위안부가 된 사람들의 비중은 이 집계상의 3분의 1 수치보다도 훨씬 더 낮았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식민지 시대를 공부한 사람들은 대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해방 전 조선에서는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횡행했습니다. 가난으로 자기 딸을 팔거나 또는 남편이 자기 철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게 팔면 팔려가는 게 당시에 현실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물론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납치나 폭력이 없었다고 해서 해당 분여자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위안부가 되기를 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의 딸이 전차금을 받은 부모나 친척 또는 친지 결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숙명처럼 모집업자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마저도 완전히 유리된 세상에 혼자가 된 그런 분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여자가 오갈 데가 없어서 모집업자를 따라갔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위안소에 도착해서야 위안부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어서 저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업자가 굳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위안부를 모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위안부 모집 과정의 실상이 그동안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밝혀지니까 이제 정대협 관계자들도 더 이상 강제연행 운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동원의 강제성을 주장하지는 않고 대신 어떻게 동원되어 갔던 결국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피해자다. 이 위안부들은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피해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위안부가 위안소에 감금된 채 군인들에게 성적 위안을 강요당했으니 성노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위안부가 위안소에 감금돼서 군인들에게 성적 위안을 강요당했다고 해서 이걸 성노예로 봐야 될까요? 좀 전에 살펴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이라는 책자에 의하면 이들은 외출의 자유도 없이 감금되었고 보수를 받은 적도 없고 업주나 군인에게서 심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뭐 이런 증언들이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대다수 옛 위안부가 일본이 1945년 8월에 항복하고서야 위안부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도 증언을 했습니다. 1996년에 유엔인권위의 특별 보고관은 이런 증언들을 모아서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고요. 그리고 이 성노예설이 널리 퍼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노예란 미국 목화농장의 흑인노예처럼 어떤 소유권에 입각해서 한 인간을 전면적으로 지배한다는 그런 전통적 의미의 노예는 아닙니다. 여기서 군대 성노예란 용어는 전시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을 강요당하고 성적으로 예속되고 확대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노예제를 이렇게 정의하면 일본군 위안부가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에는 위안소에 묶여서 거기서 풀려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성적 위안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소개한 그러한 당사자의 증언만으로 위안소의 실상에 관해 단정하는 건 섣부릅니다. 인간의 기억은 부정확하고 왜곡되기 쉬우며 또 인터뷰 시에 질문자가 의도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에 맞춰서 답변하곤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증언의 사실 여부는 다른 자료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시리즈 강의에서 이영훈 교수님이 앞서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바로 싱가포르에서 한 위안소에 관리인을 했던 박치근이라는 인물의 일기입니다. 거기에 소개된 건데요. 바로 계약이 끝나고 나서 위안부가 돌아간 것에 관한 일기 기록입니다. 이 오른쪽에 제가 두 개의 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위에 거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1944년 3월 14일자 일기인데요. 위안소에 근무하는 직원이죠. 니시아라 군이 위안부 마츠모토 종옥과 곽무순순 두 명을 데리고 특별시청 여행증명계에 가서 귀국 여행증명 절차를 제출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츠모토 종옥이면 종옥이라는 게 한국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둘 다 조선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자 일기를 보면요. 특별시 지부에 가서 가나카와 광옥과 시마다 한옥 두 명에 대한 내지 귀한 여행증명서를 찾아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앞에 성은 일본식 성으로 돼 있습니다만 광옥, 한옥 이렇게 해서 두 명이 조선인 위안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에 대한 내지 귀한 여행증명서를 찾아왔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944년 동안의 일기 중에서 이렇게 떠나는 위안부를 체크를 해보면 전체 위안소의 20명이 위안부 중에서 15명이 1년 안에 위안소를 떠났습니다. 즉 1년 안에 4분의 3이 떠난 건데요. 이건 위안소가 망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위안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떠나고 또 빈자리가 생기면 새로운 위안부들이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대단히 유동성이 높은 곳이었던 겁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위안부가 원하는 만큼의 목표 만큼의 돈을 벌거나 아니면 전차금 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조선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런 일들이 매우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이 일기는 매일매일 기록이 됐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기록된 이 일기가 약 반세기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증언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정대엽 연구자의 인터뷰에 응한 많은 옛 위안부들이 보수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위안소의 관리인은 자주 위안부의 부탁에 따라서 일본 은행을 통해서 위안부의 돈을 본국에 송금했습니다. 범화로 갔던 위안부 문옥주씨도 1943년 8월부터 우편예금을 하기 시작해서 45년 9월 29일까지 도중에 어머니에게 5,000원을 송금하고도 2만 6,551원을 저금을 했습니다. 이 문옥주씨는 범하일 안군에서 첫 7개월 8개월 동안은 군인들이 넉넉하게 팁을 줘서 하루에 보통 3,40원 또 일요일에는 7,80원을 벌었다. 이렇게 또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위안부는 위안소에 있을 때 군의 강한 통제를 받았습니다. 위안소가 군 전용 시설인 경우가 많아서 주둔지에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었고요. 또 위안부의 외출도 엄격하게 통제했는데 특히 동남아와 같이 일본이 새로 점령한 그런 곳에서는 안전 문제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또 위안부는 군이나 업주 또 관리인에게서 폭언이라든가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권호식이 낮았고 위안부가 고립무원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사실들을 종합을 해보면 위안부들은 무슨 미국의 복화농장의 흑인 노예처럼 위안소에 감금돼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채무에 묶였으나 전차금을 상원하거나 하면 조선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노예라기보다는 성노동자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러함에도 채무에 묶인 기간 동안에는 원하지 않는 성적 의무를 제공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면서 일본군 위안부제를 성노예제다 이렇게 한다면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도 성노예제라 해야 할 것이고요. 아울러 해방 후에 한국군 위안부, 또 미국군 위안부, 그리고 민간 위안부 모두 성노예제라 불러야 할 겁니다. 이영훈 교수님 역시 소개했습니다마는 그리 멀지 않은 2003년인가에도 군산시의 한 사창가에서 외춘부들이 감금돼 있다가 불이 나서 열몇 명이 불에 타 죽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만 딱 뽑아내서 성노예제라고 비판할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빈곤이 만연하고 인권의식이 박약한 곳에서는 어디나 이런 성노예가 만연했습니다. 문제는 일본과 같이 한 나라의 정부가 그리고 그 군대가 이를 전쟁 수행 기구의 일부로 활용한 데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군이 전선에서 위안소를 만들어서 군인들이 그 위안부를 대상으로 성욕을 해소하도록 했던 것 자체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야만적인 제도라 할 것입니다. 정대엽은 바로 이 약한 고리를 공격을 했고 그것이 국내외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사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20세기 말의 기준을 20세기 전반에 투사한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은 교전 중에 한 군대가 점령한 지역의 여성을 강간하는 게 물론 범죄입니다. 그러나 제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했을 때 독일로 소련군이 밀고 들어왔는데요. 그 소련군에 의해서만 최소 50만에서 100만 명의 독일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합니다. 베를린에서만 11만 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집단 강간은 당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후에도 냉전 등 복합적 이유 때문에 그냥 묻혔습니다.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을 학살한 나라가 독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서 독일 여성이 강간당해도 괜찮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독일 항복 직후에 독일 여성에 대한 연합군 측의 집단 강간이 당시 문제되지 않은 것처럼 일본군 위안소도 당시에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즉 해방 후에도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20세기 말부터 새로 문제가 된 겁니다. 그거는 20세기 말의 기준을 20세기 전반에 투사한 데서 나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사정이 이러한데도 일본 정부를 끝내 무릎 꿇리겠다는 정대업의 자세는 실로 문제가 많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 사과 사죄를 했고 또 충분치 않더라도 위로금을 지급해서 문제의 해결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사과 사죄는 일일이 열과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 과거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의 경우 계획상 민간에서 모금한 돈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자금을 지급한 것이었고요. 나아가 2015년에 한일위안부 합의 때는 명백히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정대업은 일본 정부의 사죄는 진정한 사죄가 아니다. 이러면서 일본에게 전쟁 범죄를 공식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며 법적 배상을 하고 전범죄를 처벌하며 일본 역사교과서에 기록하며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일본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요구입니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하고 또 위안부를 동원한 데 대해 관여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정대업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책임은 아닙니다. 더구나 한국은 1965년에 국교 정상화를 할 때 향후 한일 양국과 그 국민은 어떤 청구권 주장도 할 수 없다라고 일본과 합의해서 조약에 명문화한 바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장차 개인 청구권 문제가 제기될 걸 예상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법 밖에서는 있습니다. 설령 국가 간 조약으로 이런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러나 양국 정부가 청구권 조약을 맺고 그걸 양국의 국회가 비준해서 수십 년간 지켜왔으면 그 개인 청구권은 자국 정부를 상대로 행사되는 게 맞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고 국내 개인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지급은 자신이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그동안 쭉 견제해왔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승패를 가리지 않는 이상 외교 문제에서는 상대에게 100% 완승하려 하거나 상대를 무릎 꿇릴 수는 없습니다. 사드 보복 때 중국은 우리한테 그렇게 했죠. 아주 심하게 어떻게 보면 개패드 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그게 표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대협, 그 이름을 바꾼 정의기억연대는 실상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욕으로 일본을 무릎 꿇리려고 해왔습니다. 2015년 박근혜, 아베의 합의는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이었는데도 역시 걷어찼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진정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용해서 한일관계를 파탄내는 게 이들의 진짜 의도라는 게 점점 분명해집니다.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데도 2015년 박근혜, 아베 합의를 어물적 사실상 폐기를 해놓고 그 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게 현재의 한국 정부입니다. 이렇게 한일관계를 파탄내므로써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진짜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과거사 중 이렇게까지 물고 늘어진 게 있습니까?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 전쟁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중국이 싸드버복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이건 완전히 균형을 잃었습니다. 진정 옛 위안부들이 겪은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할 생각이었다면 먼저 일본을 공격할 게 아니라 1990년까지 우리의 45년을 아니 그 이익까지 포함해서 해방 70여 년을 반성해야 했습니다. 딸을 팔아먹은 것도 가난한 집의 딸을 꿰서 위안부로 넘긴 것도 또 그 딸이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도 설령 덜어봤더라도 사회적 천시 속에서 숨죽여 살도록 한 게 우리 한국인 아니었습니까? 근 50년 동안 지독하게 무관심하지 않았었습니까? 50년 만에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서는 일본을 끝없이 공격해서 결국 한일관계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간 것 이게 바로 1990년 이후 정대엽의 위안부 운동사였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한국인 스스로 위안부 문제의 종교를 선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종교를 선언해 다시는 종례롱에 내지마 알람 님의 영원을 기록하시니